병원 같이 가줄까? 됐어, 갱티처랑 다니는 게 좀 어색해서 그 피자에 더 서툴었는데 내 자식으로 받아들일 언급 중이야 12년 동안 보관해놨다가 키워준 엄마의 사랑을 이용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거든 너 정말 나랑 있었던 일이야? 다 없던 일로 치고 기억도 다 버린 거니? 갱티처한테 무슨 기억이 그렇게 애절한지 모르겠지만 기억이 하나도 없는 나는 그게 무담스러워 지방학교 묘연전이 난다라고요? 그게 거기 내려가서 살지 구하려는 건가 보네요 저는요, 달라나로 도망가도 안 될 것 같아요 어디로 가는 거야? 나랑 먼저 가서 정리해야 될 것 같아 갑자기 왜 이러지? 어두이